지난달 대전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공식 도중 감리단장이 갑자기 자해를 해 무리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소속 종합건축사무소 대표가 대전시청을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. 건축사무소 측은 감리단장이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,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배후나 외압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기금 1억 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대전도시공사는 감리회사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는 14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